이거 되게 신선하게 보석보석 고소한 흥미도 너무 좋고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 아침에 너무 바빠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딱 한 번을 딱 뜯어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영양이 다 들어가면서 이거를 저는요 아침에 바나나하고요 우유나 두유 이거 이제 한 번에 넣어서 믹세로 휙 갈아요 사실 아침에 굶고 가는 남편 또 애들 보면 좀 미안해하거든요 근데 되게 든든하게 드시는 거니까 그럼 무엇보다 영양이잖아요 좋은 영양을 그대로 담았는데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온 것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견과로만 담았는데 오늘 금액 보세요 오늘 금액 보시면 이럴 때 챙겨 드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주변에 선물하시기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날 가져가세요 왜냐 2만 원 즉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2만 원 즉시 할인 해드려서 17,000원 거의 뚝 떨어뜨려 드렸죠 거기에 한 봉당 가격은 700원이 안되는 690원 골 요즘에 애들한테 700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먹어 이런 말도 못했는데 이 에브리데이 견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가격이 690원 골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영양 만점 간식이 되겠죠 100% 순수 견과를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브라질럭, 마카다미아, 헤이즐럭, 피칸까지 그리고 호두, 아몬드, 캐슈럭까지 다 들어있네요 100봉이에요 4박스 100봉인데요 금액 보세요 즉시 2만 원 깎아서 세상에 프리미엄 견과를 단돈 6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걸 한 봉당 계산해봤더니 690원 골, 700원이 안됩니다 2만 원 즉시 할인 찬스 있을 때 요럴때 구매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매하기 좀 어려우세요 TV 쇼핑몰비에 단독방송 사실 생산한, 신선한 그런 제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면은 30분 에센타 60